저는 오늘도 태어났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와 이만큼이었다 하하하하 계속 더 내려가네요 어 좀 밑에 조류도 세네요 계속 더 내려가네 아유 와 진짜요 하하하하 옛날에는 이런걸 모르는데 하하하하 어린 남자 책을 맨날 어린 남자 고른 책이라는게 오른대표에서 느끼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비, 비 이런 질의가 하나 더 좋은 이유가 석양방향으로 걸어가야돼서 하루종일 석양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 이런게 보면 하루종일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가 하하하하 아 아 아 좀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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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너무 좋거든요. 아 저 멀리 카누도 나갔네 카누. 아 패들보드구나. 새벽에 나갔네. 저까지 나간거 보네. 아이고 사은행님이 정보로는 못 누려서.